아이고, 정말. 지금 봐도 정말 안타깝네요. 화재 금축이었어. 아, 이런 글도 올랐어요? 안녕하세요.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셨어요. 그리고 웃고 계시잖아요. 뭐야, 뭐야, 뭐야. 안타깝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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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아니, 말도 안 돼. 이게 뭔 말이야. 1, 2, 3. 1, 2, 3. 피디님이랑 작가님이랑 제작진분들이 저희는 너무 많이 힘들었고. 다시 해, 다시 해. 다시 해, 다시 해. 애정 많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. 언니 여러분입니다. 어머니 정말 애쓰셨습니다.